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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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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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해서 열두 장단으로 만들어야 돼 거기를 장단수를 적어놔 응 이제 적고만 8, 9, 10, 12 응 그러니까 늘 늘이 뺀 것 들이 이렇게 이렇게 뺀 것들 때문에 장단수가 늘어나고 다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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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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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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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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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음이 있어야지. 관세음보살 상례소수 콩덕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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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잘하는거에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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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